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북에서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북에서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한 경주시가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청년과 한식을 앞두고 나무 심기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은 산불 피해지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법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한 경주시가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기술 상용화를 통한 수입의 일부는 경주시에 귀속돼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만든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번식시키고 이를 이용해 오패수를 정화하는 기존 SBR 공법과 비슷하지만 비용은 70% 이상 절감하면서 처리 비용은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녹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의 경우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화된 물이 나오는 출구에는 아예 물고기를 키울 정도입니다. 미생물보다 고농도의 미생물을 활용해서 고농도의 미생물이 하수에 있는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저희가 장치로서 개발하였습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2017년 특허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베트남 수출에도 성공한 이른바 경주형 물정화시설이 이번에는 국내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민간 기업의 하수 처리 사업 분야에 경주시의 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기술 상용화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는 경주시가 특허료로 가져갑니다.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또 고도화하고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의 수출의 기술인 GJS, GJR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에 맞이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물산업 규모는 전년에 비해 6.8% 증가한 46조 2천억 원. 이번 경주시의 도전은 갈수록 커지는 물시장의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나무 심기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은 산불 피해지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남후변 단홀입니다. 민둥산을 따라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검게 그을린 앙상한 나뭇가지와 잿더미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초속 8m의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1,944헥타르, 축구장 2,700개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규모로 복구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나무를 심고 있는 이곳은 작년 4월에 산불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조림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복구조림 사업 면적은 1,400헥타입니다만 우선 올해 1차 년도 사업으로 418헥타 면적에 58만 4천 번의 나무를 식채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산불 피해지인 남후면, 검암리 등 3개 마을 주변 생활권으로 나무를 심고 앞으로 3년에 걸쳐 산림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 감시 체계도 더욱 강화합니다. 대형 산불 외에도 금년만 하더라도 3월까지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일 건조한 대기상태와 강풍으로 산불 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4월 18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대비태서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북에서 야생진드기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주에 사는 70대 여성으로 최근 과수원 작업과 밭일을 한 뒤 발열과 의식 저하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망 이후 검사에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의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이 증후군으로 33명의 환자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고령층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고령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북 지역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문제와 교통사고 예방법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김세연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김세연 교수입니다. 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들었는데요. 경북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17년부터 19년까지 최근 3년간 366명의 경북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34명으로 64%를 차지하고 비고령자가 132명, 36%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위험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경북의 경우 고령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이 고령자는 15명, 비고령자는 2명으로 비고령자에 비해 7.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는 특히 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딘가요? 네, 전국 인구 10만 명당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11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북에서도 영천시가 23명으로 전국과 대비해 2.1배 높고 성주군과 성주시가 20명으로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교수님 왜 이 해당 지역에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특히 많은 걸까요? 네, 경북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니 특히 18시에서 20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농촌 특성상 마을이 주로 국도변에 위치하다 보니 조명 시설과 보행 안전 시설이 부족해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은지도 알려주시죠. 네, 보행자의 올바른 보행 습관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인도 위에서는 일단 멈추시고 두 번째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세 번째 차를 계속 보며 건너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마시고 횡단보도는 신호를 잘 지켜서 건너셔야 됩니다. 또 농촌 특성상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걸을 때에는 반드시 차를 마주 보면서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통행하셔야 되고 일몰 이후에는 도로변 보행을 자제하고 보행 시 항상 밝은 옷과 반사용품을 같이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반대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촌의 마을 주변 도로를 통행하실 때에는 차량이 없다고 해서 가속하시지 마시고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되고요. 보행자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면 일단 멈추고 양보하는 교통문화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통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고령자 특성상 적응이 더딘 경향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행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보행자 역시 올바른 보행 습관을 통해서 개개인의 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의 김세연 교수였습니다. 구미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레이저 가공기업인 LM 디지털과 2차 전지장비 제조기업인 DFS로부터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투자 협약식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 오후 구미시청 3층 상황실. 이날 구미시는 주식회사 LM 디지털과 주식회사 DFS와 함께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에 900억 투자와 함께 이번에 또 600억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구미 국가산단이 신공항 이전 LG화학 연례 착공과 함께 새로운 달력을 찾아내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스트 및 레이저 가공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LM 디지털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구미 공장에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생산라인 증설 및 신규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한 3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첨단 생산 설비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쇄 회로기판 전기 검사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14년에 우리 LG 이노타에게 그 협력사로 투자 요청을 받았고요. 우리 구미는 기준서부터 관심이 있던 데라 망설임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OLED와 2차전지 장비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DFS는 향후 구미 5공단에 들어설 LG화학 양극제 공장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을 설립해 20여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등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다양한 제조장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신축공장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축공장 중공은 스택이나 탭웰딩, 패키징 같은 다양한 제조장비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더불어 해외 수출도 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각종 투자 유치 소식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조금씩 활력을 찾아나가고 있는 구미 국가산단. 구미 국가산단이 과거의 옛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문입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헌법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국회와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이를 알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주민들을 위한 대구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예산 282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동구 각산동 1174번지 1원에 연면적 약 7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혁신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안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영유아 놀이방 같은 보육돌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영주 적십자병원을 영주와 예천 봉화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이번 선정에 따라 영주권 지역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고 적정진료팀, 감염관리실, 통합지원단 등을 배치했습니다. 봉화 분천 산타마을에서 사육하고 있는 알파카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1월 두 마리가 태어난 이후 두 달여 만에 수컷 알파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타마을 내 알파카는 모두 7마리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산타마을에 분양된 알파카는 귀여운 외모와 사람을 잘 따르는 습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